네, 동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동결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저희 끝까지 홍교장으로 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가스봉사! 화이팅! 너무 기쁘죠. 일단 주말 연전 일정도 되게 타이트하고 이동고리도 길었는데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. 사실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. 잘 자고 잘 먹으려고 하고 그거보다 사실 오늘 홍경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연패 중이었는데 팬분들이 오늘도 엄청 많이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에너지가 더 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았나? 라고 생각합니다. 바이참!